안녕하세요. YBMGTV 담당 김태동쌤입니다. 오늘 515회 문법하고 독해 동의어 간략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해 시험 이후에 후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문법도 김태동의 플랫폼 문법 공식,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100% 적중되었다는 걸 확인시켜드리고 독해 동의어 8문제도 김태동의 파워복하에서 100% 적중되었다는 걸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특히 65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서는 문법은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에서는 각 파트별로 7문제 중에서 4문제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4문제를 맞추는데 있어서 독해 동의어는 무조건 2개를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2개 2개에서 8개를 더 만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65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에게 단기간 합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독해 동의어 100% 적중된 것 매해 시험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의 이 GTF 기출 어휘 분석 어디서 적중이 되었는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65점이 절실한 분들은 독해 동의어 분석, 김태동의 100% 적중 이 자료, 에어컬래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준동사 3개가 나왔는데, 자 먼저 부정사 3개를 먼저 보는데요. 첫 번째, BPP가 나오면 뒤에 2부정사를 답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딱 2개가 예외가 있죠. Bfinish ing 있고, Bquote ing 이거 말고는 다 BPP가 나오면 뒤에 2부정사를 답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Being challenged 다음에 뒤에 2right 답을 찾는, BPP 다음에 2부정사 찾는 문제가 한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부정사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왼쪽에 it가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2부정사 진주어를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형용사는 일반 성질을 나타낸 형용사가 할 수 있고, 또는 사람 성질 형용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형용사 common이 나왔고, 뒤에 2부정사 진주어를 찾는 문제가 2부정사 두 번째 문제였고요. 자 부정사 세 번째 문제는 바로 intend to 부정사 여기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동명사 3개, finish 나왔고, avoid 나왔고, image 나왔습니다. 역시 이 선생님 자료에서 바로 이 커몽에서 나오고 있죠. 34페이지 역시 다 적중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시켜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가정법은 항상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전부 다 3개다가 wall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절 쪽에 다 우드가 나왔죠. 우드, 동사, 운영. 이게 세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관련은 if 다음에 head pp가 나와서, 뒤에 조동사 과거, have pp가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f가 생략되어서 도치된 형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제일 앞에서 도치된 거, head, 주어, pp가 있었고, 뒤에 이제 조동사 과거, have pp가 안에 있었고, 이번에는 저 뒤에 head, 주어, pp가 뒤에 빠지고, 앞에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가 한 게 있었습니다. 역시 3개, 3개, 6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제 문제 각각 한 개씩. 먼저 과거 진행형을 보면, 웬 안에 과거 시제가 주어지고, 주절 쪽에 바로 과거 진행형 찾는 문제. 요즘 시험이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이고, 현재 진행형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right now가 보여서 현재 진행형 찾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 진행형. 이거 여러분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유형 1번에서 나왔죠. 바로 by next가 나오면 어떤 미래의 시점이라고 했죠. by next, by tomorrow, 이번에 나왔던 것은 by 3pm today 되어있죠. 오늘 오후 3시쯤에 이랄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미래를 나타낸 시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 미래 진행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안진, 현재 완료 진행형은 since가 보였기 때문에 무리 없이 현안진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완진은 바로 before 안에 주어, 가고, 동사가 나오고, 주절 쪽에 포닥이 수사동반 기간이 있어서 바로 가완진을 찾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미완진은 by 다음의 미래 시간 어구, 그 미래 시간 어구가 오늘 오후쯤에 라는 말입니다. why this afternoon이 나왔죠. 그래서 by 다음의 미래 시간 어구 나오고, 주절 쪽에 포닥이 수사동반 기간이 있어서 미완진을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제도 각각 틀에서 다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ould 생략 동사원형, 보기문항에 동사원형이 있으면 그냥 문장 읽어보지도 말고 답을 찍으라 했죠. 나왔던 게 동사 유형에서 주장하다, insist는 503회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주장하다, argue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혁명사 유형에서는 중요한, important 501회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crucial이 나왔죠. 중대한, 중요한. 어쨌든 보기문항에 동사원형이 있으면 무조건 답을 찍으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 문제는 최근에 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사가 food, 이거는 사물이죠. 그래서 뒤에 death, 뒤에 불안전한 문장, death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요거죠. 바로 피라미드 다음에 콤마, 블랭크가 되어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하고 관계대명사 death은 계속적 영법이 없기 때문에 앞에 콤마를 붙일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보기문항에 제께낼 수 있어야 되고, 피라미드는 사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what하고 death을 제께내고 위치를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s 앞이 주옥 없으니까 불안전한 문장 맞죠. 그렇게 해서 death, which 두 개의 관계사가 나왔고요. 최근은 관계사 문제가 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동사 해석법. 올해 시험 문제에 조동사 문제를 다 복원을 시켰는데요. 여기 쿠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can은 현재의 어떤 능력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주어는 뭐뭐 할 수 있다고,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다 하면은 쿠드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적 의미, 503회에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는 sense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거죠. 순서를 나타낸 그 다음에 그 이후에라는 보통 there after가 있는데, 이거 같은 대응된 개념이 after word가 있죠. after만 보이면은 그 이후에라는 해석으로 맞춰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 쓰임 자료에서 다 나왔다는 거 확인시켜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에서 반드시 만점이 나와야 되는 거, 독해동의 8개. 자, 이거에 어디서 적중이 되었는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isregard, 무시하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독해할 때 많이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 강의를 할 때는 김태동의 GTFE의 연상법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문제풀이 적용을 시켜서 반복을 시키죠. 최근에 연습 많이 했었죠. regard는 어떤 분야를 그 사람을 간주하는 건데, this가 부정이죠. 그 사람을 어떤 분야에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 그래서 ignore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이거죠. eccentric. 그래서 평범하지 않고 accent. accent가 뭔가 이상하다 했죠. 그리고 계상하다, 이상하다 했죠. eccentric 이 단어가 이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정답이 바로 이거죠. unusual이 되죠. 뭔가 usual하지 못하다, 뭔가 이색적이고 색다라고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죠. eccentric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요. tasty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김태동 자료, 독해 동의어가 두 개로 자료가 나눠지죠. 2021년 이전 거 있고, 그리고 21년 후반, 22년, 23년 최근까지. 그리고 두 개 자료에서 매시험에 적중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드리고 있죠. tasty라는 단어는 쉬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본문에서 물었었던 단어는 directable 가는 단어, 그건 좀 어려웠던 단어겠지만, 어쨌든 문맥적 의미는 맛있는 의미죠. 맛있는은 뭐 delicious라든가 paratable 이런 단어 많이 정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는 우리 독해 동의에서 많이 설명했던 단어 아닙니까? perpetual라는 말이에요. 영속적인, 영구적인, 지속적인 단어, constant를 답으로 하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는 488회에서는 뭔가 시작하다. 불꽃, 불씨죠. 그래서 그거를 뒤에 문맥이 이제 debate를 시작한다 해서 start가 의미였죠. 작용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었었는데,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스파크의 의미는 뭔가 불씨를 터뜨린다. 그거를 끌어들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매력적인 요소로서 뭔가 끌어들인다. 보통 이제 attract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매혹적이게 하다. 그게 바로 스파크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크는 예전에서는 시작하다, 작용하던 뜻이지만 이번에서는 뭔가 끌어들이고 매혹적으로 뭔가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끌어내다, 이끌어내다, 끌어들이다. 바로 attract라는 단어가 있죠. attractive가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charming의 동사 charm이 바로 끌어들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죠. 바로 capitalize는 뭔가 자본화시킨다는 것은 뭔가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디서 출제가 되었느냐면요. 바로 여기 수 있죠. 463에서 보면 profitable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lucrative, 이익이 되는, 어떻게 외웠죠? 룩 보아라, 라디오하고 TV가 콤보로 돼있어 뭔가 두 개 다 안 사도 되죠. 그러니까 이익이 되고 수익이 맞닿겠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profit가 뭔가 수익을 낸다, 자본화시킨다는 이야기니까 바로 capitalize가 답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거죠. 이 449에서의 build라는 동사는요. 뭔가 문맥적 의미가 arrange가 답이었었죠. 그 다음에 489에서는 이 build라는 의미가 뭔가 공부를 뭔가 빌드한다는 것은 뭔가 덧붙여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build의 의미를 그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서도 선생님의 강의, 문법하고 독해의 동의요 다 또 확인시켜드렸습니다. 100%. 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독해, 특히 독해죠.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독해의 동의 8개를 맞는 게 급습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올해 시험에서 목표를 거둬야 될 분들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YBM GTF 담당 김태용 선생님이었습니다.